회량의 변화와 수혜의 변화, 대체제, 보완제, 관계, 그거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지금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계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균형가격하고 균형량 계산하는 것 있죠? 이것도 역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지만 내용 정리가 가능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것까지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천천히 가능해? 응? 아니 뭐 그러면 주어져가 사과가 지금 사과를 파는 사람인가요? 공급이 사는 사람? 응. 공급이 파는 사람. 응. 그럼 그 사과는 뭐? 뭐? 웬 사과? 그 사과를 안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요 있으면 수요는 사는 사람 여기 공급은 이거는 사는 양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파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럴 때 지금 손촌자가 얘기한 대로 자 사과가 있다 이거야. 균형 상태에서는 사려고 하는 양이 몇 개? 100개. 파려고 하는 양이 몇 개? 100개. 이게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균형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사려는 사람을 우리가 수요자라고 그러고 팔려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했을 때 수요자의 수가 늘어났어. 그래서 사려고 하는 양이 150개로 늘었어. 사과는 그대로 팔려고 하는 양이 100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100개에서 얘가 지금 몇 개로 늘어난 거예요? 150개.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무슨 상태가 되겠어? 초과수에만 가격은. 어.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돼? 늘어났잖아. 150개로. 거래량은 사겠다는 사람이 150개가 필요하다가 나왔어. 그런데 공급은 그대로 100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초과수의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상승한다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가량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가격이 500원일 때 1,000원 500원일 때 이때는 얘도 100개 얘도 100개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이 500원이 되면 소요량은 150개로 늘어나고 얘는 50개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얘가 1,500원이 되면 얘가 50개가 되고 얘는 150개로 늘어나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균형가격화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나지만 공급량은 줄어들잖아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 초과수요면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가격이 상승했잖아.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줄 거 아니야. 그런데 공급량은 늘어나면 이건 무슨 상태야. 초과 공급량이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여기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해하겠어? 그래가지고 단초를 잡아가지고 본인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내용을 풀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 제가 같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1번은 답을 홀수해서 찾는 게 빠르죠. 그중에 3번은 재하시고 5번도 빼고 나머지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틀릴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리량을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는 균형가격 하에서는 수회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회량과 뭐를 몰라요. 공급량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균형가격 하에서는 얘네 둘이 일치한다는 얘기에요. 균형가격 하에서는 수회량하고 뭐가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두 개를 나란히 연립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여기 요 등호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120하고 30이 있죠? 요 상수는 빼면 돼요. 빼면 되고 요기 부호 들어가 있죠? 얘들은 뭐 하면 되냐면 더 하면 돼요. 그러면 식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한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요 숫자는 숫자끼리 묶어주고 부호는 부호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p가 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얘랑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요 등호에서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요 30이란에는 요 안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0이란에 넘어가면 뭐로 마이너스로 바뀌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20 마이너스 30은 그죠? 2p 플러스 뭐 p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그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예요? 더하기 빼기잖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 120에서 30 빼면 90이잖아요. 그러면 p 있죠. p p가 얼마라는 거예요? 30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3p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했어요? 가격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요 30이라는 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p에다가 그러면 120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30은 30 플러스 30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120에서 60 빼면 30에다 30 더하면 그러면 얘는 60이잖아요. 또 손촌혁 표정 버리니까 또 만만치 않구만 이것도 정리하려고 하면 또 모르세요. 또 지진 나겠구만. 이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주어져 있으면 숫자는 뭐하라고 그랬어? 빼 빼 120에서 얼마를 빼면 돼? 30 그럼 얼마야? 90 90 부어는 더하면 90이 3피야. 90이 몇 피? 3피.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가격이잖아. 3피가 아닌 3배가 아니잖아. 그럼 양쪽을 나누기 3을 하라고. 그러면 얘는 없어질 테니까 피고 얘는 얼마야? 3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가격을 몰랐잖아. 가격을. 그런데 피가 이제 알았잖아. 얼마라고? 30이라고. 그럼 2 곱하기 30 하면 60이잖아. 그럼 120에서 60을 빼면 수요량이 6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균형상태면 공급량도 60이 돼야 되잖아. 그럼 30에다 30도 하면 얘도 60이잖아. 김총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 분들은 나오면 계산할 수 있나요? 연립방정식이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죠. 그냥 저는 단순 논리이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이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사치견산에서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수요함수가 공급함수는 가령 예들어서 2P라고 가정하면 그렇죠? 이때 가격하고 양이 있죠.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얘는 그냥 얘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이 몇 P라는 얘기예요? 3P잖아요. 3P 그러면 P는 얼마? 양쪽을 3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400이잖아. 그렇죠? 그럼 P가 400이면 1200에서 400 빼면 800 그러면 얘가 800이면 얘도 800 나와야 되잖아. 2 곱하기 400은 800 뭐 좀 하지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수요함수가 1500 마이너스 P가 됐대요. 얘는 그대로 2P고 어떻게 하면 돼요? 1500이 몇 P 얘들은 얘들끼리 묶어주면 된다 그랬잖아. 얘는 상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그냥 1500이 몇 P라는 거야? 3P 그럼 P는 나누기 3하면 되잖아. 그럼 얘 500이잖아. 그럼 여기다 얘가 500이잖아. 1500에서 500 빼면 2 곱하기 500은 그럼 얘는 1000 기출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맞추 이거 무슨 계산기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요령을 하는 사람은 암산으로 그냥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낯설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참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도 이 정도 나오는 것도 틀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면 굳이 계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산에 천천히 하고 아마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올해 나이가 서른 된 총각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올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개론은 60점인가 62.5점 맞았대요. 근데 민법에서 성적이 조금 안 나와서 떨어졌는데 물어봤어요. 계산은 어떻게 했냐. 알려주신 대로 그냥 번호를 1년 번호로 놓고 찍었다고 하나도 하나도 푼 게 없다는 거에요. 근데 점성적이 6점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 푼다고 6점이 안 나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계로는 계산 과목이 아닌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왜 계산에 대해서는 눈에 얘기하지만 저희가 다 해본 거에요. 계산 가지고 푸는 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기 물어보는 형식이 조금만 바뀌면 전혀 다른 애로 생각하고 답을 접근을 못해요.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하고 풀 때만 풀리고 혼자 풀면 못 푸는 거는 그게 어떻게 푸는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계산에 집착을 해요. 계산에 근데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제가 계산도 풀어야 됩니다. 계산이 말 평균 7개 8개 나오는데 그것만 맞춰도 이게 성적이 몇 점이나 나오는데 소용없어요. 할 때만 이해 안 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물론 여러분들에게 계산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강좌를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풀어야 된다고 쉽게 푸는 요령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형화된 형식으로 딱 이런 배열로 나올 때는 내가 풀 수 있는데 형식이 달라지면 내가 풀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건 그의 시험 운 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마침 내가 아는 형식대로 나와 있으면 이론을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을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론을 다 푼 다음에 계산은 맨 마지막에 계산 문제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저기 한 2년 전인가 벌써 한 3년 됐나 오늘 학원에 가서 그쪽에서 강의하시던 분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한 3월달부터 강의를 해줬어요. 가서 가서 강의를 했더니 계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푸는 요령을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해보니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창밖으로 던졌던 애들을 다시 끌어당겨가지고 이건 내가 풀 수 있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눈이 뭐라고 했냐면 계산은 마지막에 풀어야지 가는 순서대로 풀면 안 된다. 시간을 잘못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덤빈 거예요. 창결인 전사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계산 문제를 하나 풀 때 간단한 논리 같으면 우리가 1분 안에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식 세워서 들어가 그러면 잘못하면 문제는 한 2분 이상 걸려요. 그러면 10문제 푸는데 20분 걸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10문제를 20분을 쓰고 나면 나머지 30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돼요. 20분에 못 풀어요. 그럼 얘 다 풀고 나면 학교를 거의 50분 이상 쓰고 민법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민법 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럼 나중에 민법 뒤에 가서 이론 풀지도 않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유혹에 빠지 마시고 우리 현재 여기 교제상에서는 계산에 대한 논리는 거의 생략되어 있어요. 기본서상에서 그런데 주로 여러분들이 82페이지 가보세요. 82페이지 가면 거기 상단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남아있죠. 제목에 82페이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20회 계산 21회 계산 22회 계산 24회 계산 25회 계산 이렇게 나가있죠. 주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 작년도 여러분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왔어요. 탄력성에서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계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안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계산 논리 나오니까 또 부담스럽고 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인 거는 하나씩 달아보고 가야 돼요. 그래도 탄력성하고 균형이 있으면 얘가 조금 더 쉽게 나와요.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200 마이너스 이게 1200P고 얘가 EP였을 때 얘가 1500 마이너스 P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400에서 얼마로 500으로 얼마 상승했어요. 100 상승했죠. 양은 400에서 얼마로 800에서 1000이니까 200 상승했죠. 그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여기서 1로 1로 변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 출제하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것만 좀 해보시면 되죠.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 계산하는 기본적인 걸 해드렸고 3월달 되면 또 해드려요. 3월달 되면 또 하고 5월달 되면 또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도 또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계속 다르게 해줘요. 그래서 혹시 기본적인 요건이 나오면 간단한 거는 풀 수 있게끔 하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중간에 계산 문제가 껴있다고 순서대로 풀면 안 되고 계산 문제는 마지막으로 몰아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이 왜요. 뭐 이동하셔야 되는 모양이죠. 아 그거 가셔야죠. 아 팔순인데 아 그래서 혹시 예 저기 할까봐 아 아 그래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팔순인데 빨리 가보셔야죠. 예 예 예 아 예 우리도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거예요. 예 예 자 우리 이제 81페이지 가면 뭐가 있어요.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 자 탄력성에 가게 되면 자 원래 이 탄력성 개념이라는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 배워봤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저게 참 공부하실 때 부담스럽죠. 이게 또 집안에 행세가 있는데 수업은 빠질 수가 없고 예전에 일요일 같은 때 특강하는데 그 한 분이 한복을 입고 왔어요. 왜 뭘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동생 결혼식이나 된 거예요. 근데 특강하고 걸려있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결혼식은 참석을 해야 되고 많이 갈등을 했나 봐요. 갈등을 해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친정어머니가 너 가서 그냥 그 강인과 뭔가를 들어라. 너 그렇게 안절부절해가지고 뭘 가서 뭐하고 있겠냐. 얼굴 표정이 내내 그래. 좋은 날 표정이 계속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한복을 입고 일로 온 거예요. 강의실로. 온 분을 다시 설득해서 보냈다니까요. 아니 그 나중에 평생 그거 가지고 나중에 결혼식 사진에 그 누나 얼굴이 없으면 왜 이때 누나 얼굴이 없었냐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가서 그거 듣느라고 여기 없었잖냐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시험은 어떻게 됐는데 시험이 뭐 만약에 됐으면 관계없는데 떨어져다 이러면 또 평생 책 찾힐 거 아니겠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거 특강 이거 나중에 압축해가지고 수업시간에 또 해드릴 테니까 가서 들으시라고 가서 저기 시 가서 참석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한복이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로 가셨어요. 보냈다고요. 그걸로.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이런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수회량은 어떻게 돼요? 뭘 증가해 감소하지. 아주 방심할 수가 없네. 두론 그냥. 아니 양쪽 사이드 저기 계신 분들은 조용히 하겠는데 이쪽은 둘 남아서 공부해. 너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너 이번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둘이서 협의해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여기서 그냥 공부하라고 여기서 공부하기 힘들면 옆에 조그만 강의실이 있어 거기서 공부를 하든 공부하라고 최소한 그날 배운 건 복습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민법도 한번 들여다보고 너 집에 가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온전하게 거기다 집중하겠냐고 어렵지. 남아서 공부하고 가라고 공부. 참고로 여기 남아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돼.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는 방향은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이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는 예를 들어서 건설사의 입장에서 분양을 갖다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를 했어요. 10%를. 그럼 얘가 인하가 되면 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몇 프로가 늘어났는지를 모르면 이 정책을 쓸 수가 없다고요. 전략을. 왜? 10%를 인하를 시켜주면 거래량이 늘어나긴 늘어날 텐데 저게 1%가 늘어났는지 2%가 늘어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면 이게 과연 10%가 인하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등이 변했을 때 소외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게 탄력성 개념인 거예요. 탄력성.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가격 등이 변했을 때 이 수요량이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독립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 교재에 있어요 없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뭐로 나눠서 독립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종속변수 뭐 있었어요? 종속변수 종속변수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해당 재화에 뭐가 있고요. 가격이 있고 소득이 있고 관련 재화에 가격이 있고 이런 거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때 얘네 무슨 변수라고 했어요? 얘 무슨 변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량 변화율을 얘기한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독립변수 있죠? 독립변수가 뭐가 있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그러면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즉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를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독립변수라는 거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죠? 모두 있어요. 소득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이걸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여기 수요량이 변했을 때요. 이런 얘기죠. 아파트의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만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즉 이런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격 탄력성이고. 그런데 아파트의 수요량에 변화를 주는 것은 뭐가 변해서? 빌라 가격이 변해서 그죠?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가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탄력성의 종류가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 공급은 무슨 탄력성밖에?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부터. 왜냐하면 이게 또 설명하다 보면 끊길 거예요. 끊기면 단원 중간에 끊기면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 또 잊어먹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이 탄력성만 맞추면 수요 공급 1호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변동도 끝날 거고요. 그러면 시장론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탄력성 어때요? 이렇게 절대값이 붙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얘만 가격 탄력성만 이게 붙어요. 이게 절대값이 붙는 건 왜 그러냐면 이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10%가 뭐 하면 상승했을 때 그러면 수요량 여기 탄력성의 수치가 5라고 주어지면 얘가 5%가 줄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5%라고 그럼 10분에 마이너스 5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0.5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가 붙으면 계산할 때 번거롭잖아요.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려고 그러면 이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하나 또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일일이 마이너스 붙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성립이 돼요. 우리가 간단하게 들어서 원점이 있을 때 원점에서 1, 2, 3이 있고요. 이쪽에 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3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각각 원점에서 3칸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부호를 붙여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으로 표시하면 뭐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플러스인 상태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문제의 조건에 줘요. 이 탄력성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탄력성임. 그러면 지문 안에 마이너스 2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인 상태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안 물어봐요. 이론할 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 불저귀한 얘기 아니라 나머지 시간이 되시면 무조건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합격자가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는 사람은 꾸준히 가고 공부하려고는 마음먹었는데 혼자 남는 거야. 혼자 남으면 멀쭘하잖아. 이 공간 안에. 최소한 못해도 두 사람 이상이 남아야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서 또 서로 간에 모르는 거는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러면 서로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스타디 형성하면서 내용 정리가 돼야 가는 거지. 집에 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오늘 큰일하고 간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학원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학원에 강의실에 앉아있어가지고 어쨌든 수업을 들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얼떨결에. 그러면 집에 가면 오늘 큰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또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괜히 뿌듯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밤 한 끼 먹고 난 다음에 늘상 하던 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녁이잖아요. 책을 볼까 그랬는데 밥도 먹었는데 지은이 또 이렇게 해서 오늘 보리 음료 한 잔 마시지 그러면 그렇지 오전에 오늘 내가 큰일 했는데 저녁에 뭘 못하겠어? 그래서 보리 음료 한 잔 마시면 그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잔 마신 김에 들어와가지고 심리적인 부담은 있으니까 또 동영상은 틀어놓는 거죠. 인강은. 쫙 틀어놓고 소리만 조금 듣다가 정신 차려보면 아침인 거죠. 그럼 또 하고 노기 바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책도 잘못 갖고 올 때도 있단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가방을 쭉 일어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상사가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현재 뭐 축구 그러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건 열심히 해야돼